교재야, 나도 너네 교재 허락할게. 너도 우리 교재 허락해라. 안녕하세요. 선지옥 9티어에서 골드보이, 임골드, 임금 역할을 맡은 배우 송조입니다. 제가 이 캐릭터를 통해서 정말 많은 분들께 사랑을 받았어요. 한국 팬분들 뿐만 아니라 전 세계 많은 팬분들이 정말 따뜻하고 애정어린 응원 많이 보내주셨거든요. 그래서 정말 저는 또 이런 날이 올까 너무 감사하고 하루하루 행복한 나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. 정말 감사합니다. 그래서 제가 이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이제 배우 송지호로서 여러분들과 한 발 더 가까워지려고 합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을 저 스타 팬 그룹 라이브에 초대드리려고 합니다. 7월 7일 일요일 짠에서 저와 함께 게임도 하고 퀴즈도 풀고 정말 재밌고 신나는 시간 한번 보내봅시다. 그리고 더 신나는 소식! 여러분들의 모국어로 저와 함께 재밌는 시간을 보낼 수 있는데요. 영어, 인도네시아어, 필리핀어, 중국어, 일본어 등등 모든 언어가 다 됩니다. 티켓팅은 짠에서 가능합니다. 지금 바로 짠 앱을 다운받으시면 송지호의 스타 팬 그룹 라이브 티켓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아참! 그리고 저를 조금 더 가까이서 만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프라이빗 라이브를 준비했으니까요.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. 그럼 우리 그날 정말 신나고 즐겁고 정말 잊지 못할 추억을 함께 만들어 봐요. 짠짠짠!